마크 내 이름은 매크리 난 확실히 못생긴 나쁜 논이군 간다 오 자 321 하하하 미안하군 내 알 바 아냐 야 야 실례좀 하지 환갑군 이거 상대가 안되잖아 거기서 나와 하하 오 예술인데 야 죽어주셔야겠어 좀 도와줄사람? 잘 보고 배우라 속수무책이군 얌전히 내려와 누가 장의사 좀 불러 다 그렇고 그런거지 어이 그냥 찌그러져 있어 누가 좀 도와줘 조준 실력 좀 키우시지 적으로는 만나지마 빨리 도망치는게 좋을거다 나 불붙었거든 속양이 이번건 내가 쏜걸로 하자고 치료가 필요해 이봐 내과에 유령인줄 알았네 깔끔하게 끝내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이거야 원 이쯤이야 별거 아니지 갈아버지 좀 부서고 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